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동안 연주 영상은 물론 아무런 내용도 올라오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제가 개인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곧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음악학원을 신설합니다 당연히 제가 대표 원장이구요 예상하셨다시피 피아노 전문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딱 하나만 있는 곳이 많은데 대부분이 전문적이고 제대로 하는 맛집임을 알 수 있듯이 저의 아이템 또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명과 상세한 위치 내부시설 오시는 길 등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진행되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오픈 기간이며 오고 가시는 모든 분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있구요 당장 다음주가 정식 오픈이에요 지금도 많이 정신없지만 이쁘고 멋진 공간을 위해서라면 뭐든 열심히 해야겠죠 저의 신설 음악학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관광지나 일어난 오픈 다 관광지나 다 관광지나 다 관광지나 다 관광지나 다 관광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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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